과거 의료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 되기까지는 해외 성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년 가까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의료 성교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요. 서남목자병원 이창우 원장을 천보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오직 성교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됐습니다. 병원의 주인은 서남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창우 원장과 직원들은 돕는 손길이라는 사명으로 의료 성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면 제일 좋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우리는 돕는다. God cure, we care, we love you. 이 원장은 병원 문을 열자마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과 국내 의료 성교를 시작했습니다. 3년 후 병원이 자리를 잡으면서 미크로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의료 성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1년에 많게는 12번이나 해외 의료 취약 국가를 찾아다니며 생명을 살렸습니다. 막대한 성교비는 모두 병원 수익으로 충당했습니다. 병원의 성장은 더디였지만 덕분에 의료 성교는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미안하죠. 환자한테 해줄 게 없는 게. 그 환자를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약을 주면서 돌아가면서 그게 마음에 너무나 밟히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떠나면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또 오지 않으면 그냥 끝이지 않아겠죠. 이 원장은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 무료 진료소를 세우고 의료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04년에는 NGO 굿셰퍼드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아내 김정신 이사장이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17년 동안의 노력은 코로나19로 해외 성교가 막혀버린 상황에서도 의료 성교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종국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희가 100개의 나라의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16개에서 3개가 더 금년에 완성되고 그리고 3개의 나라에 그러한 세브란스와 같은 병원을 짓는 것이. 이 원장은 130여 년 전 미국 성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 의료의 기반이 마련되고 의료 불모지에서 의료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열심히 갚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